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해 주세요 저 새끼 지금 살려 달라고 보안 질렀어요 근데 가만 가만 그니까 적당히 해야지 인마 아 저 새끼 가사니까 에이씨 근데 앞에 살짝 또 있거든요? 조금 제 앞에는 제가 해볼게요 이거 빠지면 콩페인 와야 되고 네 오늘 12시에 할게요 아 예 그러면 이제 형님 살짝 빼주시면 오케이 형님 저는 오늘 맛보기니까 여기를 제가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뻘을 보여드릴게요 뻘 깊이? 와 비가 많이 오긴 했어 얘 빠졌다고요 형님? 응 아 형님 예능 아니에요 예능? 빠졌다고? 빠졌어 아 형님 예능하지 마세요 형님 진짜 빠졌다고요 형님? 어 뻘창이잖아 뻘 봐봐 타이어 봐봐 아 미끄럽네 아 나 유턴 하려고 왔는데 뻘에 빠져버렸네 아 이거 안 빠지는데 근데 어떻게 차가 안 나오는데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 네 네 네 이 방송이 아니라 네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빠졌대 하하하하하하 아 그니까 완전 뻘 아 나오네 우와 와 와 와 맞지? 예 여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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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형님이십니다 오늘 또 12시에 가는 줄 알았다 나 오늘은 마누라한테 뭐라고 핑계대라 했네 또 빨리 이씨 아이씨 예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와서 놀겠네 아이씨 엄청 하더니 결국은 차 빠트렸습니다 아이씨 아니 저건 좋은데 슬러치 다 태워먹어서 지금 이곳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 이 뻘이 쑥쑥 들어가는 머드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저기서 차 돌리다가 빠트린 거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아이씨 오늘도 밥 먹긴 긁었네 아니 저 앞에 가서 분명히 방금 내가 빠진 걸 봤는데 거길 왜 또 가냐고요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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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더 빠져 더 더 빠져 그만 가만 가만 그니까 적당히 해야지 내려봐 내려봐 이미 여기가 계단이 만들어졌고 돌올라온다니까 아 높아서 제가 못 봤거든요 어 이게 미끄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미끄러워서 아마 비 안 오고 한 10일 정도 바짝 마르면 나올 수 있어 아 적당히 해 지금 저 앞에 가고 돌려야지 왜 여기서 내가 방금 빠진 걸 봐 놓고 여기서 돌리냐고 아 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내가 우리 장건창 형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여기서 클러치가 붙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었냐? 클러치는 굉장히 회전 속도가 빠른데 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마찰이 심해지면 뜨거워서 그게 이제 붙어서 고착 상태가 돼 안 움직일 수 있어 일단은 그럼 형님 자 오케이 배우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 댓글 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위치를 알려줘 포토존 아 여기 포토존 카페 여기다 차릴게요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네 이렇게 마무리 뺄 수가 없는데? 근데 형님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일단 가는 게 맞아요 아 근데? 네 안 빼볼까? 형님이 한 번만 해보신 다음에 안 되면 진짜 두고 내일 동네에 오는데 부를게요 오케이 아 아직 큰일 났네 계속 팔리네 일단 일단 날아오는 방할 수 있어 압이 샌다고? 압이 샌다고? 아 내가 오늘 잘못됐나? 네 에어가 빠진대요 형님 에어 연기에요 형님 근데 조금 납니다 어디서 났냐면 조수석 쪽에 나는 거 같아요 이게 무슨 연기지? 삼만 가볍는데 탑? 삼만 있으면 돼요 형님? 어 삼만 사내면은 나올 수 있을 거 같다 와 신구식 제대로네 내가 벌에 들어갔으면 안 됐는데 아 잘난 척 하고 싶어서 저 그러면 파워카 형님들 여보세요? 형님 제가 그 유니목을 사 왔는데 유니콘 말고 유니목이요 아 유니목이요? 아 유니목은 윤희라는 목 나무목 그건데 형님 아 문제가 뭐야? 네 문제가 뭐냐면 제가 형님한테 차 자랑하고 싶어서 네 일부러 차를 지금 빠트렸어요 형님 아 이 시간에? 네 형님 기득이 지금 정신을 안 하고 아 이 시간 밤마다 형님이 그립고 막 외롭고 하네요 형님 그냥 암컷이요? 아 수컷이요 형님 근데 왜? 아 그냥 밤마다 외로워서 형님이 뵙고 싶어가지고 어 그 대형 트럭이 여기를 못 들어오거든요 형님? 그래서 형님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눈치로 살짝만 하면 될 거 같거든요 형님? 형 근데 차가 좀 높은 차가 와야 될 거 같은데 혹시 파워카에 높은 차가 있나요 형님? 높은 차는 내가 좀 높지 아 그죠 형님? 키도 크시고 아이는 북한에서 가야 되는데 아 오늘도 북한이에요 형님? 비행기 시간이 끊긴 거 같은데 형 형님 형수님한테 혼나시는 거죠 형님? 아니 내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 아 그죠 역시 상남자십니다 형님 내가 조선의 왕인데 아 맞죠 형님 조선의 왕 우리 수레 형님 일단 내가 공장장님 전화해보고 공장장님 보내보고 안 되면 내가 또 붙을게 죄송해요 형님 감사합니다 죄송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예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째 잘 나간다 했다 빠루님 나중에 편의자님한테 전해주세요 차 빠진 부분은 빼주세요 아 네 편의자야 폐차가 답이래 여러분 폐차라뇨 오늘 샀는데 김명준 이름이 등록증에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차 폐차 고생했다 윤희목 4시간 동안 즐거웠다 왜 그래 네 네 여주 직원 박 검사네요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 선생님의 통장이 지금 저기가 돼서 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 통장에 78억이 있는데 아 78억 이거 뭐 그냥 드릴게요 거저드리겠습니다 야 공장장님 갈 거야 네 형님 어 근데 공장장에서 빠질 거 같아 공장장에서 빠쳐 네 어 근데 공장에 빠지면은 그럼 다음에 내가 다음 타자로 들어갈게 예 형님 어 나 북한에서 출발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형님 건너 오실 수 있어요? 어 여기는 지금 나도 다른 차가 와도 다 위험하겠어요 음 일단은 저쪽 중간에서 한번 뻑끄러 이렇게 감사합니다 형님 역시 파워카 포스 역시 수리 형님보다 제일 멋있어 수리 형님 Creer 岩 다른데 육 seg 소식 해볼까? 예 해석 악 없었 재밌고 멋있게 방송도 찍고 카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이쁘게 쓰려고 하다가 고장 났냐고? 네 고장 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자마자 어떡하냐고 몰라요 지금 또 수리귀만 생각하면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어제 삽질만 불안 안 까고 2시간 했어요 여러분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일단 차를 안전하게 꺼냈어 일단 꺼냈어 자 일단 팬분들 보여드릴게요 윽박이 마누라 짜잔 우리 윤희 여깄어요 우리 윤희가 사라 들어왔어요 어제 걱정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차는 그리고 제 소유가 아니라 우리 라이넥스 코리아 바로 이 특수코팅 우리 대표님이 나 방송 힘든데도 아 윽박씨 타세요 진짜 멋있는 분 여기 파워카라고 조그맣게 여주 파워카가 있는데 여주 파워카 형님들도 나 항상 잘 도와줘 우리 형님들 사랑해요 좋아요 좋아요 윽박이 세상 작아졌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뿌듯해요 진짜 아 즐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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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기 아줌마 아줌마 그거 그거 좀 끌고 와봐 거기에 물 앞에 있는 거 아이 빨리 와봐 아이 그니까 빨리 와봐 자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철물 좀 털었잖아요 아 고압 세척기? 고압 세척기는 왠지 필요해 왜냐면은 차에다가 뿌릴 때 사장님 저 얘도 사겠습니다 고압 세척기 오늘 이 고압 세척기가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보고 구석구석 세차도 한번 해볼게요 빨리 갖고 오세요 팬분들 세차할 때 앞에 먼저 닦아요? 뒤에 먼저 닦아요? 오빠가 너는 목욕할 때 똥꼬 먼저 닦니? 얼굴 먼저 닦니? 위에부터 닥지 돌머리야 예 알겠습니다 잔소리야 저 뭐 휘우장 뒤맞으면 안 되죠 아 사자머리 해가지고 성격이 사자가 됐어 우리 엄마 어제 파마해가지고 사자됐거든요? 자 일단 엔젤론만 물만 닫고 한번 쏴볼게요 형님들 아 형님들 이거 끌고 세차장 가도 돼요? 안 되지 않나? 어 뭐야 눈 왜 열려 깜짝이야 그러면 고압 세척 한번 뿌려볼게요 이거 꼽고 연장선에 연결시키고 코드만 쫙 늘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줌마가 이제 집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것도 한번 둘러보고 잠깐만 이거는 쓰는 건가 안 쓰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 다 풀러볼게요 응 아 이거를 호스에다가 꼽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것도 있고 아 여기 있고 여기에다가 물호스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사람이라면 빠지지 않게 그냥 꽉 이제 이거 읽어볼게요 네 설명서 오빠가 어차피 장문 안 잊잖아 실전으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아 신발은 안 바꿔셔도 돼 슬라파 저거 물 튄단 말이야 아 슬라파 신을게 시발 젖는단 말이야 시발? 아니 내가 언제 신발이라 그랬지 와 아들 폐류나 만드네 자 코드 뽑았고요 형님들 그 조종관 단발 완료했습니다 형님들 오 약한데 이게 센 거야? 앞 대가리를 한번 바꿔 볼게요 오케이 했고 배구빵은 이거 인자이 같은 걸로 할게요 최고다옥뿌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얘가 더 센데? 도색이 벗겨져요 형님들 도색 벗겨졌어 보이지? 아니야 나는 위기에 강한 남자 김흑박이야 멀리서 부릴게요 멀리서 형님 왜 세차 안 하면 안 됩니까? 도색이 까졌는데요 또? 유니목대를 벗겨 옷을 벗기지 말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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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정신이 부족한 거 제 작품 도색은 도색은 도색이 도색은 도색이 도색이 도색은 도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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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바퀴 부분 있죠? 제가 여기 날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헉! 아 개쩌네 어 근데 이거 성은이 형 좋은데? 생각해두고 보다? 아줌마 일로 와봐 엄마가 이제 뿌려봐 응? 너무 가까이 뿌리면 안 돼 엄마? 어 좋았어 좋았어 아니 아줌마 야 여기 안 보여 이거? 똥 묻은 거? 이걸 뿌리라고 여기 어 거기 꼼꼼하게 마우라 안쪽도 뿌려야지 어디 여기? 아니 어 깔끔해 깔끔해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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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 진짜 이거 어떻게 뺐냐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야 나무가 까져 나무가 저기 나무 까진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이제 차를 뺄게요 시동 걸고 아 이거 내부도 닦아야 되는데 내부는 나중에 할게요 형님들 저 외부 깔끔 지금 와 간지 엄마 엄마가 갤루퍼 끌고 내가 유니목 끌고 드라이브 갈까? 꺼져 형님 그러면 엄마 고생 많이 하시니까 고생하신 김에 더 고생하실 수 있도록 운동 개념으로 이거 손 안 감고 도망갈게요 정리해 몸이 조금 안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야 머리로는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인식이 되어있는데 와 내가 지금 왜 앉아서 감사하다고만 말하고 있지? 그럴 때마다 머리 박으면 괜찮아질 거야 맞나 나 개 열심히 살았네 내가 까먹고 있었네 난 또 머리를 그렇게 박았는데 초심 잃었다 해서 옛날에는 머리를 찢었나 했네 엥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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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뱃이